작년 12월 23일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여고생 3명이 심폐소생술로 구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9일 이 3명의 학생들에게 선행상과 함께 격려금을 수여했습니다. 교회 측은 학생들을 초청에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축복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측은 학생들에게 선행상과 함께 격려진 각각의 인형으로